우리 유명 아트센터가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고 삶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 리허설 때 특이사항은 없었나요? 네 음향 영상 조명 완벽하게 세팅 마쳤습니다. 기자분들 오시면 프레스 명단과 체크 부탁드립니다. 네 철저하게 체크하겠습니다. 행사 끝날 때까지 긴장 늦추지 마시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 알겠습니다. 고생했어 김지성. 북콘서트 김 비서가 기획하고 섭외까지 한 거잖아. 준비하느라 고생했다고. 감사합니다. 작가님 대기실은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. 네. 저 찾으셨어요? 어 잠깐 시간 괜찮아? 네 근데 무슨 일로? 오늘 강연할 원고 좀 읽어봐 줄 수 있나 해서. 막상 사람들 앞에 나서 생각하니까 좀 긴장되네. 도와줄 수 있지? 네 도움이 된다면요. 조금만요. 좋은데요? 작가의 가치관과 생각 감성 모두 다 알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. 그래? 그래? 미서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좀 안심되네.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. 미서야 잠깐만. 왔어? 센터장님과 얘기는 잘 끝나셨어요? 센터장님과 얘기는 잘 끝나셨어요? 왜 그렇게 무섭게 봐. 일단 강연할 원고 좀 미서가 봐주러 온 거야. 그 정도도 혼자 못하면 이 강연을 하지 말았어야지. 그럼 가지.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. 저, 강연. 방금 전 모습은? 회장님!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. 가지. 육봉은? 천사. 오잉. 요리를 더 기다려주시면 됩니다.